이 노래 되게 많은데? 이 노래 되게 많은데? 이 노래 알지? 유니한 선배님 파트 나오겠구나 우리 다시 만나자고 우리 되게 범차다, 노래가 범차져 있는 노래가 하늘 쌩고 선결이 됐던 You and me 오래 기다리게 해서 미안해 오케이, 오케이. 아는 노래다. 지금이야, 지금! 됐습니다. 도연 씨는 어디 보고 있는 거죠? 양파를 정확히 보면서 미친 듯이 젖고 있습니다. 두 번을 약 열 번 하지 않나? 두 번, 두 번, 두 번. 아, 뭐야. 아니, 근데 약간 두 분이 같이 부르셨어요? 그쵸? 같이 부른 건 아니고 약간의 코러스가 나왔죠? 하나, 두 번. 그러니까 태우가 그런 걸 고쳐야 돼, 진짜로. 방해하셨어. 그냥 쭈이 형이 하면 좀 하게 놔둬야지. 우리가 이런 곤란을 겪잖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 한 번 오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계상 씨부터 갑니다. 감사합니다. 그림자도 두 번. 두 번. 싸자이니까 한 번 져줄게. 오, 비슷해, 비슷해. 나도 가야겠다.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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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래, 나래, 나래. 어? 잠깐만.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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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냐. 야, 우회입니다. 우리 이제 에이스 해야 되는데. 오케이, 오케이. 키바스 반, 오픈! 그날 인사도 두 번, 아쉬움 두 번. 뭐 두 번, 두 번, 두 번 다 가져와. 내가 다 고쳐줄게. 뭐 이런 거였는데. 자, 퓨. 파스 반. 오픈! 두들, 두번. 인사도 두번. 90도 두번. 아, 90도가 있었나 보다. 다다, 내가 많다. 90도로 인사를 해? 네. 넋살, 파스 반. 오픈! 뚜벅, 뚜벅도 있는 것 같아서. 가자, 내가 눈물 지워줄게. 두고, 두 번, 두 번. 가자, 내가 만남 쳐줄게. 만남을 쳐줘? 인사 두 번, 뚜벅. 90도 두번, 그만해, 뚜벅. 유정의 파스 반. 오픈! 인사도 두 번, 90도 꾸벅. 뚜벅을 쳐줄게. 그렇지, 90도 두번. 뚜벅이 아니라 꾸벅이래. 뚜벅. 뚜벅이 아니라. 아, 결정적인 걸 지금. 오, 신동엽 씨가 박수까지 좀 쳐줍니다. 지금 한해 형이 자기가 얘기하려고 했는데 꾸벅 앞에서 나왔다고 지금 그 얘기를 좀 해놨어. 하나 못 들었네. 하나 들었어요. 내가 눈물 지워줄게. 내가 눈물 지워줄게. 뚜벅. 가자, 내가. 뚜벅도 있는 것 같아서. 1등인 것 같은데. 유정의 파스 반. 오픈! 어? 어? 두 번, 두 번. 퀴처럼 하려고 뭐 해 놨어. 한 번, 한 번. 그렇지, 열어자, 열어자. 열어자, 열어자. 열어자, 열어자, 열어자. 한해, 오픈. 117. 자, 적으세요, 오픈이 됐습니다. 꾸벅, 꾸벅. 꾸벅이잖아, 꾸벅. 아, 꾸벅, 꾸벅. 인사도 두 번, 90도 꾸벅. 117. 다, 다, 주먹은 한 두 번, 다 잘한다고 해줄게. 90도 꾸벅, 90도 꾸벅. 날의 바스판, 오픈. 타잔 앨범을 져줄게. 타잔 앨범을 져줄게. 이게 말이 안 되는데 이런 느낌이. 도연, 바스판. 아, 좋아요. 인사도 두 번, 한 두 번. 가자 애, 내가 홈런 쳐줄게. 이렇게 들었는데 가자 애가 말이 안 돼서 홈런을 확실히 들었거든요. 그렇지. 타자 애도? 타자 해. 타자 하라고, 내가 홈런 쳐주겠다. 타자 해, 내가 홈런 쳐줄게. 약간의 끄름을 뽑아냈습니다. 자, 문세윤 바스, 오픈. 인사도 두 번, 90도 두 번. 타자야, 내가 홈런 쳐줄게. 이랬어. 그래서 난 타잔이라고 그러잖아. 확실해. 원샷은 누가 될지. 약간 지금 도연 씨도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도연 씨 많이 들어가고. 준비할까요? 한혜 씨도 지금 눈빛이. 도연 씨. 원샷 보여 주세요. 주인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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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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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 아니다. 멋있어. 베이컨 광고 들어오겠다. 다음에 좀 더 깊게 들려도 돼요? 괜찮습니다. 요즘까지는. 느낌을 참 좋았어. 베이컨 광고. 뭐? 내년에 배우는 베이컨이야. 베이컨이야? 베이컨이야. 다시 한 번 베이컨 광고. 더 깊게 들어갑니다. 깨물면서. 우와. 베이컨이다. 베이컨 말고 핑크 소세지 있잖아. 핑크 소세지. 그래, 그러네. 붙이는 소세지 있잖아. 좋아, 좋아. 그것도 좋아. 글자수만 좀 공개합니다. 총 글자수. 보여 주세요. 많아, 많아. 33 글자. 33 글자. 33 글자. 8, 10, 8, 7. 영어가 살짝 나온 것 같은데. 공부 중이에요, 요즘. 8, 10, 8, 7. 전체적인 곡 내용입니다. 수직적인 관계를 벗어나 후배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하는 선배의 마음을 담은 곡입니다. 아, 진짜? 야, 그럼 90도 구박 맞네. 아, 그렇지. 90도 구박 맞네. 인사 두 번. 앞부분 가사입니다. 진짜? 자, 영어는 몇 개 있습니까? 영어. 세 개입니다. 세 개? 너무 많다. 홈이랑 런이랑 따로 해서 세 개예요? 아니면... 팝서머가 하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세 개가 되는 겁니다. 홈런이랑 하나 더가 있는 겁니다. 하나 더 있는데? 영어가 하나 더 있네. 그렇지? 자, 그리고 숫자는요? 아라비아 숫자. 90. 두 번 나옵니다. 두 번. 90. 90. 두 번 나와요. 두 번. 두 번. 두 번. 두는 아라비아 숫자가 아닙니다. 두는 머리 숫자예요. 아라비아 숫자 두 개면 다른 아라비아 숫자가 있다라는 거. 아까 타자. 타자 누가 썼지? 타자를. 저예요. 근데 저는 타자 뒤에 모음이, 모음이, 모음이. 나왔다. 나왔다. 어보라보라. 에로 들었거든요? 에? 모음? 네. 초성은요? 히읗 아니면 이윤. 히읗 아니면 이윤. 히읗 아니면 이윤. 너가 타자에 보낸 느낌인가? 그래서 저는 타자에로 썼는데. 아니면 약간 4번 타자에. 약간 4번? 어? 4번 타자에? 괜찮다. 4번 타자에 주네. 험룡 치려면 4번이지. 그리고 이제 딱 들어보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오케이, 갑니다. 후배들 인사도 2번. 90도 꾸벅. 그만해 꾸벅. 난 쿠란. 쿠란. 다 하자야 내가 험룡 치워줄게. 아 오케이. 쿠란. 잘 들린다. 적어요 빨리 적어요 빨리. 쿠란. 적어야 돼요. 지금 신호 씨 박수들 안 적으세요? 그냥 박수만 치세요. 첫 번째, 두 번째 다 들었어요. 다 들었어요? 네. 네. 나래에 봤어 봐 오픈. 그렇지 그렇지. 모두들 인사도 2번. 90도 꾸벅. 그만 꾸벅. 그만해. 그만해 꾸벅. 그만해 꾸벅. 글자 수가 그러면 맞습니다. 그만해 꾸벅. 여기까지 들었어요. 자 또 다른 분. 난 쿨한 다음 줄. 난 쿨한. 난 쿨한 뭐야? 마지막 타자에는 맞아. 이제 장난치. 괜찮다. 괜찮다. 너무 괜찮다. 이거 아까 타자야 근데 두 번 타자야. 자 제 거 보여주세요. 신호 씨 맞습니다. 뭔가 잡은 것 같습니다. 오픈. 오픈. 이게 말이 돼? 근데 선후배들 간에 어쩌고 수평적이고 내가 백업을 해 주고 니네가 훌훌 날아다오. 그래서 아까 4번 타자 이랬는데 4번 타자는 내가 주인공이다. 야구 선수 중에서 타자 중에서 제일 잘 치는 사람이 4번 타자. 메인이죠. 뭐 꼭 그런 건 아닌데 제일 못 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9번 타자야 9번. 9번 타자야 9번. 그러면 아라비아 숫자가 하나가 또 들어가죠. 9번 타자. 아 대박. 9번 타자는 타격이 제일 좀 타율이 낮은 사람. 대신 또 다른 뭐 수비나 아니면 다른 것들을 잘하는 사람인데 가끔 9번 타자가 홈런을 치면 난리가 나는 거야. 난리가 나는 거야. 아 진짜야. 그렇지? 난리가 나는 거야. 그런 얘기 맞아. 얘기 맞아. 2번 해냈습니다. 근데 저기요. 무슨 소리야. 앞에 모두들 맞아요? 다 있어요. 모두들 맞던데? 모두들 맞아. 모두들. 모두들 맞던데? 모두들 맞아. 모두들. 모두들 맞던데? 마우이. 모두들 맞던데? 미성. 미성. 근데 유정이가 모두들 부분에 후배들이라고 들었어. 나도. 저도 후배들이라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후배들이라고 썼더라고 방금. 어? 후배들이 더 맞는 것 같은데? 후배들, 후배들로 가! 아 잠깐만, 근데 이게 후배들 인사도 두 번이 난 왜 이렇게 감이 안 잡히지? 후배들, 모두들 붐청이도 남아있어요! 아 맞네! 모두들을 물어봐야 돼, 모두들! 후배들 물어봐야 돼! 후배들인지 모두들인지! 아냐, 아냐, 그것보다 제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그만의 다음에 두 번인지 꾸벅인지가 더 중요한 것 같은데? 붐청이는 정말 인간의 귀로 못 듣는 부분을 물어보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소중한 붐청이다! 그렇지, 그렇지! 맞아! 자, 두 번이냐 꾸벅이냐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후배들이 맞는 것 같아! 후배들이 맞는 것 같아! 후배들이 맞는 것 같으니까! 곡설명에 후배가 나와있어! 꾸벅을, 꾸벅을! 한번 체크해볼까? 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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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문을 외쳐주세요! 시작! 정화! 정화! 정화야! 질문은요? 두 번째 줄 마지막에 꾸벅이 맞습니까? 아, 또 안경 맞는다! 띠트릭! 드릉드릉! 꾸벅! 위스킹! 플라스틱 없네! 어, 라면이 보여요? 네! 늘리지 마, 제가. 네! 으리지 마, 제가. 우와! 꾸벅이 맞아. 꾸벅이 같구나! 꾸벅! 잡았다! 잡았네 그러면 후배들 들었어 확실히? 네 저는 이거밖에 못 적어요 후배들이랑 난 쿨한 얘기를 다 쓰기도 하고 유정씨 후배들 확실해요? 모두들은 아니었어요 왜냐면 모두들은 아니에요? 모두들 이게 아니라 후배들 이렇게도 어떡해요? 아아 이렇게 후배들 이렇게 확실하네 아 오케이 오케이 자 바로 갑니까? 아 이거 가도 돼요 소환이 많아야겠네 소현 양 일어나 주시고 와요 아 네 출발 아 좋아 끝내버려 끝내버려 어? 우리 지금 첫 번째 도전이죠 이거? 어 그래? 첫 번째지 첫 번째 도전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성공을 하면 2021년 첫 1차에 성공하는 겁니다 아주 역사적인 난입에 불러! 우리 정답이요 주세요 후배들 인사도 두 번 구십도 꾸벅 그만해 꾸벅 난 불안 9번 타자야 내가 홈런 쳐줄게 셋째 줄에 뭐 사고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사고를 좀 도와줘야죠 우리 멤버들 후배들 인사도 두 번 구십도 꾸벅 그만해 꾸벅 난 불안 9번 타자야 내가 홈런 쳐줄게 그래 들었지 어? 그거 아닌 것 같은데? 잠깐 태연이 한번 태연! 태연 느낌 납니까 기분 나요? 시작! 후배들 인사도 두 번 구십도 꾸벅 그만해 꾸벅 난 구랑 9번 타자야 내가 홈런 쳐줄게 아 띠보 내가 이게 맞는지 알지? 아 당했어 동요병한테 좀 한거야 다시 시간을 되돌릴까요? 네 시간을 되돌릴게요 한 번 더 갑니다 자 그러면 두연누 씨 도전입니다 첫 도전 불러 첫 도전 추수연 후배들 인사도 두 번 구십도 꾸벅 그만해 꾸벅 난 구랑 9번 타자야 내가 홈런 쳐줄게 오우우우우 뿔뿔뿔뿔 vac 광벽 patterns 광벽 확 여러분 우리 차축하는 의미에서 박수 한 번 칩시다 왜냐면은 이게 정답이 아니면은 붐이 저렇게 계속 시키지 않죠? 그렇잖아, 그렇죠. 저렇게 계속 시키지 않죠? 근데 다들 그러지 마요. 저 다리 정말 힘들어요. 저 다리 정말 힘들어요. 맞아 맞아. 제일 힘든 자 미안하다. 히트셔츠 마세요. 히트셔츠 마세요. 히트셔츠 마세요. 요런 거. 어? 소수 써오? 자, 결과 보여주세요! 과연. 결과는. 결과는. 대박이다, 이거. 천박. 잘한다, 잘한다. 정답입니다. 진짜 미쳤다. 어려운 거였는데. 어려운 거였는데. 한 방에 맞춥니다. 대박. 대박이다. 대박이다. 후배들 임사도 2번. 후배들 임사도 2번. 후배들 임사도 2번. 90도. 2번. 그만해,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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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야 내가 험러쳐줄게. 정답. 너무 잘 들린다. 잘 들린다. 잘 들리는 거. 너무 잘 들린다. 9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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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습니다. 됐다, 됐다. 고현 뭐 들었어요? 삐그덕 아니야 삐그덕. 들은 사람? 엇나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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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나는 자리에 기억을 들은 거거든요. 여기에 기억을 들었어요? 아 그럼 내일. 죄송한데 그 초성이 인간인가요? 초성인간. 인간초성. 인간초성. 초성만 계속 들어요. 이렇게 분리해서 듣기도 힘든데. 기억. 정확하게. 기억. 새로운 장르를 가지고 왔습니다. 저는 두 번째 줄 바보라. 나도 바보라. 바보라. 바보라 나. 바보라 나. 나. 나였어. 바보라 나. 이제는 정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일단 이거 도연 씨 기억을 어떻게 해결봐야 될 것 같은데. 저 기억 모른 척 할 겁니까? 이제 모른 척 할 수 없어요. 옆자리에서 계속 얘기해. 계속 얘기하고 있어 지금. 그리고 또 집중이 되는 게 팔이 워낙 길어서. 아까 이렇게 했는데 해리까지 가더라고요. 도연이라는 이름이 애들 가졌는데 다 팔이 기나봐. 도연아. 도연아. 어디의 기억이죠? 그걸 얘기를 충분히 해 주셔야 됩니다. 맞나 봐. 기억이 맞으니까 저렇게 해본 거 아닐까. 불렀죠. 기억에 힘을 좀 실어줘야 되나. 확실하고. 저 지금 세 번 들었어요. 확실하다고 하네요. 네모가 나. 뭐 이렇게 들었어요. 네모가. 네모가. 지금 이 분위기는 싸해졌다 갑자기 뭔가 하나. 확 튀어나올 것 같은데. 이거 딱 3분만 하면 나와. 3분만 하면 나와요. 약간 싸해졌어 분위기가. 알죠 알죠. 여기서 소리 지릅니까? 네모가. 느낌 왔어요 지금 입지를 옵니다. 고용합니다. 디그덕 엇나간 네모가 네모가. 띠가스기도 붙어있잖아 지금 두 자가. 디그덕 엇나간. 몸감함? 몸감함은 붙으면 안 되죠. 네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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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모가. 근데 몸감함이면 몸과 과감하고 떨어져야 되는 거야? 그렇지. 네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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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모가 너무 높은데. 네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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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모가 네모가. 이게 맞으니까 여자가 자신을 갖고 노는 걸 알면서도. 그러니까 몸을 아는데 몸을 안 가는 거야. 그래서 몸이나 마음이. 네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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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면 나은 씨 지금 나갈 분위기인가요? 설득 일어납니다. 오 일어나요. 나간다 나. 사냥꾼 사냥꾼 지난번에 먹이가 걸려들었어 오 근데 그 기억이 초성인간 먹을 진짜 몰아요? 초성인간 먹을 몰아요? 자 초인 이거 정말 대단한 거 아니야? 초성인간 기억이 맞으면 근데 혜리가 지금 계산 중이에요 90프로를 엇나 가로 하면 맞아 어? 엇나가.. 한 개가 더 있어야 돼요 여기서 삐그덕 엇나 간 그 엇나 가로 하면 동전 맞죠? 네 그럼 엇나 가로 가야지 계산이 이거는 맞는 건데 이것도 엇나 가 아 엇나 간인데 바보라 나는 혹시 안 되니? 난 나 나 바보라 나 죄송 아니 이게 바보라 나로 돼있잖아 나는 없어도 나는 하면 어떻게 돼? 난 난도 아니고 삐그덕 엇나 간 어 왜 왜 왜 초성인간 뭐야 둘이 같이 초인 둘이 같이? 둘이 같이? 무서워 뭐야 바보라 난 해 보세요 앞에 보세요 바보라 난 해 보세요 앞에 보세요 난 아닌데 네모 난 진짜 어때요? 난이네 어때요? 난이네 난이야 난 어디 어디? 잘한 거야 그냥 잘했어 잘했어 아니 근데 중요한 건 나은 씨가 계속 나라고 계속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모르겠어 근데 제 생각에는 난이요 마음이랑 난이랑 마음 난 맞아 맞아 그럼 난으로 갈까요? 난 난으로 갑시다 어 입이 완전히 틀어졌어요 어 입이 완전히 틀어졌어요 내 빨리 나올 정도가 아니라 입이 틀어졌어 아예 잔뜩 틀어졌어 나 나 나 일단 난으로 동현이의 답은 힘을 실어주자 한번 1위 불러 주세요 삐끗어 나간 내 몸 가만 자존실도 없는 바보라 난 사랑에 섞어도 눈물을 닦고 오 좋아 좋아 자 불렀습니다 과연 정답입니다 결과 보여주세요 맞아 맞기 싫었는데 자 모두가 하나 돼서 어렵게 바스를 완성했는데요 자 과연 과연 결과는 오 오 전화 오 전화 men 더 빠륻 오늘 토마토 감사합니다.